맛있는 당근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? 당근바디의 복합문화공간, 이곳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매력포인트, 쫙 펼쳐진 당근밭을 바라보며 다양한 당근 음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고운 자태에 뽐내는 당근,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 당근 주스만한 게 없죠. 대표님이 구자 당근을 가지고 왜 주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? 우선은 여기 로컬푸드를 가지고 한번 여기 있는 메뉴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당근을 선택하게 됐고 여기는 당근하고 감자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특히 여기 카페에서는 당근을 좀 활용해서 하려고 했어요. 다른 재료 필요 없습니다. 신선한 당근을 넣고 쭉쭉 갈아주세요. 피부에도 좋고 눈에도 좋은 착한 주스 한 잔. 영양은 영양대로 맛은 맛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.